여러분 안녕하세요 얌냐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백골뱅이 종류별로 가지고 와봤어요 회,찜,탕 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마시기,탕,탕,탕,탕,탕,탕,탕,탕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저는 고소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매콤한 식감 저는 고소한 식감에 딱 맞을때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어 치킨무 야채는 비록! 연ол이صrad 아.. 잘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을 수 없네요 이 맛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소하고 그리고 이 맛은 더 맛있네요 고소한 고소한 맛 아삭아삭 고소한 맛은 진짜 맛있네요 고소한 맛은 진짜 짭조름 이렇게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아삭아삭 찹쌀떡 바삭바삭 세트는 나머지 매콤한 간장 매콤한 간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 백골뱅이 찜 대박이었습니다 이게 똥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똥이 아니고 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성도 없어가지고 내장도 같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장 맛이 엄청 고급스러운 게내장을 한 움푼 입에다가 먹은 느낌이었어요 해도 식감도 너무 좋고 끝맛이 달달해가지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국물도 엄청 시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